저번 동영상 한국 동네 테니스장은 어떨까 편에 이어가지고 한국 동네 테니스장에서 재밌게 살아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수치화를 시켜라 딱 들었을 때도 딱딱하고 또 답답하죠 자 뭐냐 1에서 10까지 자기의 점수를 한번 매겨보는 겁니다 내가 아무것도 못하는데 들어갔으면 1 또는 0.5 잘한다 10이겠죠 제가 봤을 때 4에서 7 구간이 우리나라 동네 테니스장에서 제일 많이 보이는 구간인 것 같고요 1에서 2 구간은 약간은 리스크 존입니다 나중에 말씀드릴 텐데 좀 리스키 해요 3은 가능성 존이라 생각하고요 8에서 10은 고수지만 다른 말로 표현하면 동기부여 부족 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1이면 굉장히 조금 낮은 숫자죠 상대적으로 2 구간은 동네 테니스장에서 살아남기에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 객관적으로 얘기를 했을 때 아니면 또는 반대로 자기가 정말 조금 특별한 부단한 노력을 하지 않으면은 조금 3, 4, 5, 6으로 올라가기 힘든 그런 존이라 생각을 하고요 4, 5, 6, 7 이 구간은 제일 흔하고 많으니까 계속하다 보면은 좋아질 것 같고 3은 4보다는 떨어지지만 가능성이 충분히 많은 존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8에서 10을 고수인데 동기부여 부족 존이라고 얘기를 한 것은 너무 이제 자기만 잘 쳐버려도 4랑 5랑 이렇게 치게 되면은 조금 아무래도 재미가 떨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 때문에 개인적으로 붙여본 부분입니다 자 이렇게 수치화를 시켜놓고 나서 두 번째는 구체화입니다 내 점수가 이건데 어떻게 몇 점까지 올라가지? 어떻게 올라가지? 이런 생각을 본인대로 이렇게 나름대로 열심히 해보는 거죠 그 와중에서 약간 본인은 분명히 향상 돼갈 거예요 내가 1이지만 한 달 후에는 2가 될 거야 아니면 정말 천천히 1년 후에는 2로 만들어 볼 거야 이런 구체화를 시키는 과정에서 분명히 향상이 될 거라 생각을 해요 세 번째는 그 과정을 통해서 재미로 연결시키는 거예요 매번 경기에서 이런 의미를 부여하다 보면은 선순환이 될 거고 이 실력이라는 게 비단 테니스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느는 거는 많이 없죠 평소에도 제가 가끔씩 얘기하지만 약간 계단형이 진짜 많은 것 같아요 멈춰있지만 알고 보면은 앞으로 진행되는 그러다가 폭발적으로 또는 단계적으로 한번 올랐다가 높이 올랐다가 다시 가는 뭐 이렇게 되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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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런 과정들이 반복되면서 최종적으로는 상승이 되지만 계단적으로 실력이 올라갈 것이기 때문에 멈춰 있을 때에도 어떤 이미지 트레이닝이나 상상을 멈추면 안 됩니다 정말 멈춰 있더라도 실제로는 멈춰 있는 게 아니기 때문이죠 두 번째 지루할 때 어떻게 해야 되냐 과연 나는 이 재미를 느끼고 싶은데 머리는 알겠는데 좀 지루하다 그때 바로 아이템을 사야 됩니다 아이템 뭐가 있을까? 싼 것부터는 악세서리 악세서리 뭐 밴드 헤어밴드 두 번째는 옷을 삽니다 평소에 하얀색 옷만 많았는데 막 검은색 옷 막 보라색 옷을 샀어 그럼 막 동기부여가 엄청 됩니다 막 새 거니까 막 날아다닐 것 같고 좋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신발을 사요 옷을 조금 몇 개 샀는데 좀 발도 아프고 신발도 오래 신었다면 신발을 삽니다 그리고 나서 또 라켓도 사요 뭐 요런 아이템을 늘려가면서 또 재미를 얻을 수가 있는데 중요한 것은 한 번에 한꺼번에 굉장히 많이 사면은 또 은근히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2달 3달 정해놓고 참아요 2달 딱 후에 새로운 걸 삽니다 그거 해도 조금 만족이 되지 않는다 조금 비싼 걸 사요 비싼 걸 해봐야 맥스 신발 라켓입니다 한 20만원 정도 할 것 같아요 요런 과정을 반복했을 때 지루함에서 좀 벗어나가지고 재미로 이어진다고 생각을 하고요 세 번째 친구나 라이벌을 만들어라 음 친구나 라이벌을 만든다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죠 자기가 아무리 관심이 있다고 하더라도 다른 환경적인 요소에 의해서 가기가 싫을 때가 많아요 쉽게 말해 비가 오면 또 가기 싫고 추우면 가기 싫고 근데 이런 동기부여가 되는 것이 좋습니다 친구나 라이벌이 있다면 야 빨리 나와라 치러 가야 된다 뭐 이런 걸 통해서도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반대로 내가 가기 싫은 친구를 끌고 갈 수도 있고 그래서 결국 두 명 복식을 최소한 복식 나랑 내 친구 또는 나와 내 친구와 저 사람과 저 사람 친구 이렇게 해서 네 명 짝수를 만들면은 치기가 용이해진다는 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냉철하게 받아들여라 자 우리가 조금 간과하고 있는 부분인데 우리라기보다 제가입니다 제가 좀 간과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대... 아 제가 평소에 보는 영상의 대부분은 선수 영상이죠 우리가 진짜... 아 제가 잘 못하는 사람 영상을 보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잘하는 사람 영상을 찾아보고 내가 어떻게 배우고 싶고 어디를 고쳐야 되겠다 인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막상 코트에서 보면은 내 이미지에서 보이는 거는 상대와 상대가 뿌린 공 그리고 내가 받아친 공 정작 내 본인 모습은 안 보이죠 지피지기면 100점 100승인데 이거 거의 뭐 내가 내 자신은 하나도 몰라 뭐 따로 찍거나 거울 보거나 동영상을 보거나 하지 않는 이상 내가 내 모습을 정확하게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상대가 상대적으로 못해 보이거나 평범해 보이기 쉽습니다 사실은 따지고 보면은 나는 더럽게 더 못 칠 수도 있는 거죠 그 다음으로는 선수의 스킬을 하나 둘 시도해보고 시도해서 조금 만족될 때마다 성취감을 완전히 100% 만끽해야 됩니다 내가 오늘은 이 사람 또는 좋아하는 사람의 스윙을 따라해볼 거다 이 사람의 뭘 따라해볼 거다 했는데 비슷하게 됐어 됐으면은 막 기뻐하는 게 막 성취감을 느끼고 그런 부분이 굉장히 또 영향이 좋죠 선순환이죠 그 다음에는 클럽에 가입합니다 자 클럽에 가입할 수 있는 조건 이런 거는 정말 추상적입니다 사람에 따라 뭐 한 달 쳤는데 하루에 10시간씩 막 한 달 막 죽어라 쳤어 하나도 못하는데 10시간씩 트레이닝 받고 해서 한 달 만에 진짜 잘해줬어요 이런 사람 오케이죠 40년 쳤는데 막 쳤다가 쉬었다가 해서 실제로 친 거 한 1년 돼 39년 쉬었어 이런 사람 좀 못 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몇 년 쳤다고 해서 될 건 아니지만 그래도 평균적으로는 사회 직장인 기준으로 한 3년 정도 치면은 어쩌 어느 정도 룰 다 알고 다 받아칠 수 있고 어느 정도 기본 이상 친다 요 정도가 되면은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클럽에 가입하면 아카데미를 다니는 거와 별개로 하나의 본인만의 클럽이 있다 라고 했을 때 또 장점이 있죠 이게 본인이 귀찮을 때도 그 클럽의 소속감 때문에 약간은 강제적으로 참여하게 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 소속감 있으니까 왠지 가보고 싶고 가기가 편하고 혼자 해봤자 벽치기 벽에다가 공을 치거나 아카데미 다니거나 아니면 공터에서 그냥 뭐 이렇게 뭐 조금 빈스윙을 한다든지 여건이 되는 사람은 턱 터에다가 자기 땅에다가 테니스코트 만들어놓고 피딩 머신 설치해가지고 쫙 공을 때려도 되고 이런 게 근데 쉽지가 않기 때문에 흔한 우리 사회에서는 클럽의 활동을 함으로써 클럽의 소속을 함으로써 거기서 이렇게 쭉 꾸준히 성장해 나가는 이런 게 또 자연스러워 보일 수가 있겠습니다 결론은 자연스럽게 재미를 계속해서 이어나가는 것이 포인트가 될 수가 있겠고요 추가적으로 테니스를 잘 못하는 태잘못인 저의 약간 추천을 한번 이야기를 해보자면 아카데미를 다닌다 우리 주변 동네 주변에 뭐 그냥 동네 치는 데가 아니라 아카데미 테니스장이 아니라 아카데미 학원 같은 데를 다닌다 그러면 최소 한 달을 추천합니다 예를 들면 내가 실력이 1인데 이 한 달을 통해서 빡세게 해서 3, 4까지 올리고 싶어 아님 내가 5인데 7 정도 올리고 싶어 하는 걸 설정을 해놓고요 비포 애프터를 정확하게 면밀히 분석합니다 한 달이 지나기 전과 후를 비교해보고 거기서 일정만큼 성취하면 아니면 일정 가까이 성취를 하게 되면 연장을 하고 하는 과정을 반복해 나가면 될 것 같고요 처음에 무리하게 3달, 6개월, 1년 이렇게 끊어버리면 환경적으로 변화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또는 우리 인간의 특유의 본능상 짧은 꼴에 빨리 스팟에서 달라나가는 게 빠르지 길게 롱텀으로 해놓으면 중간에 흔들릴 수 있는 게 많기 때문에 가장 효율적으로 받기 위해서는 한 달 추천드리고요 두 번째 어떤 라켓을 고를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바볼랏, 헤드, 윌슨, 요넥스 뭐 이런 것들이 많습니다 주로 쓰는 게 바볼랏 프랑스 거, 헤드가 아마 오스트리아 윌슨 미국, 요넥스 일본 거일 겁니다 아마 근데 이 중에서도 내가 좋아하는 선수 라켓 하나 작 정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선수가 나다라고 할 때까지 열심히 하고 싶지만 내가 좋아하는 선수가 나달이라고 생각했을 때 나달이 쓰는 바볼랏이죠 바볼랏 그런 브랜드별 특징을 딱 잡아가지고 내가 좋아하는 선수 걸 딱 골라서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내가 좋아하는 선수의 이미지와 부합되는 그 사람이 쓰는 것을 씀으로 인해서 역시 가장 중요한 재미로 이어지겠지만 사실 이게 절대적으로 지배는 하지 않습니다 이게 그리법에 따라서도 완전히 다르고 자세 물론 다 다르겠지만 체 자체만 봤을 때는 그 스트링, 줄 있죠? 줄 강도나 줄의 종류에 따라서 더 영향을 크게 받기 때문에 아마도 제 생각에는 그 라켓을 사가지고 내 몸을 적응시킨다라고 생각을 깔아놓고 중간중간에 줄을 느슨하게 맨다든지 땅땅하게 맨다든지 고급 줄을 써본다든지 저렴한 줄을 써본다든지 이런 것에 변화를 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다양한 사람들과 쳐봐라 평소 알던 파트너랑만 계속 치다 보면은 대충 이제 치다 보면 어디로 날아올지 어떤 구질로 올지 뜰지 내려갈지 이런 거 다 알 수 있는데 잘 모르는 사람과 섞여 치면은 굉장히 이상한 타이밍이 막 날아오고 절로 가고 일로 가고 일로 가고 일로 가고 일로 가고 알 수가 없어요 근데 그 본인 실력 향상에는 굉장히 좋은 요소인 것 같아요 파트너가 있다고 해서 처음에는 진입하기가 좋지만 일정 시간이 지나면은 구질이 파악되고 거기로 인해서 흥미를 잃어버리는 이 과정을 피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사람들과 치는 것이 아주 좋은 방법이 되겠고요 단기간의 효용성을 극대화 시키는 방법은 스윙 모션 보통 사람들 대부분 스윙 모션이 어떤니 발리가 어떤니 굉장히 좋은 이론을 많이 접하고 공부하려고 하는데 이거 말고 진짜 생각보다 간과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발 구리기 발 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이게 진짜 간과하기 쉬운데 중요하고 포인트를 딸 수 있는 최단기간에 민첩해줄 수 있고 포인트를 얻기 좋은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발을 빠르게 해서 공 가까이 치기 좋은 자세로 세팅해놓고 나머지는 그냥 치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정교하게 갈고 닦고 하는 것은 영상을 통해서 하되 동네 테니스장에서 나 조금 잘한다 나 그렇게 약한 사람 아니다 라고 어필하기 위해서는 또는 스코어를 정확하게 내기 위해서는 발 발을 잘 써야 됩니다 그 다음으로 조금 덧붙여서 서브에 심혈을 기울이는 게 좋습니다 랠리 100번 막 땀 다 빠지게 왔다 갔다 핑퐁 핑퐁 하다가 이렇게 100번 해서 따는 거 그것도 똑같은 포인트예요 한 포인트 15점 근데 서브 에이스가 나왔다 서브에서 확 했는데 들어갔어요 똑같이 15점 1포인트 따는 겁니다 체력 소모를 줄인 때 포인트를 딸 수 있고 그만큼 그 서브가 강렬하게 들어가면 첫인상에서도 굉장히 플러스가 많이 되고 그 사람은 눈에 띄게 된다는 점이죠 현실적으로도 스트로크나 어떤 발리 다른 부분은 강의를 하거나 쉴 수 있는 곳이 많지만 우리가 서브를 하는 그런 공간 어느 정도 천장 높이도 있어야 되고 어느 정도 면적도 확보가 돼야 되는 이 서브 서브 할 수 있는 공간이 굉장히 협소하기 때문에 이 서브를 잘 몸에 삽제를 해 놓으면 굉장히 굉장히 큰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제 생각을 나름 재밌게 이야기를 해보려고 했습니다만 어떠셨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다음번에 조만간에 또 뵙겠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우리 모두 즐거운 테니스를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면서 저는 또 조만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